자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는 5월에 학력평가를 치르는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내신이 끝나고 그리고 6월 평가원 전에 여러분들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하나하나 문제가 좀 약간 이렇게 문제 출제자들이 의미 있게 될 문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낼 때 속도감이 잘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급하게 생각하는 주된 문항, 주요 문항 먼저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야 되는 문제 중에 11번의 문제. 자 11번의 문제가 정답률이 40이더라고요. 자 정답률 40. 그러면 어떤 문제였는지 맨 처음에 시작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OX 문제예요. 1번하고 2번하고 3번 중에 이 안에는 남자 P의 세포가 2개 그리고 여자 Q의 세포가 1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앞눈에 보더라도 라지 B하고 스몰 B 그리고 또 라지 B와 스몰 B를 가졌기 때문에 이 둘 다 핵산 이 EN인 세포라고 하는 건 알아낼 수 있고 자 그 중에 반드시 남자 세포가 있고 여자 세포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자 근데 우리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핵상이 EN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만 있다? 라지 A만 있고 스몰 A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형을 핵상이 EN이라고 얘기하는 거 안에 자 라지 A, 라지 A 그리고 라지 B, 스몰 B 라지 D와 라지 D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역시나 라지 D의 동형 접합이죠. 선생님 선생님은 어떻게 당연히 이렇게 상염색체 위에 있는 것처럼 표시했느냐? 문제 아래 5번 염색체 위에 있고 7번 염색체, 5번과 7번은 상염색체니까 남자든 여자든 선생님은 쌍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이 개체는 스몰 A, 스몰 A가 될 것이고 라지 B, 스몰 B, 자 그리고 라지 D와 스몰 D까지 유전자형 자 선생님은 첫 번째 항상 핵상이 E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EN을 알았다면 유전자형 확인할 수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고 자 유전자형을 들여다봤더니 동형접합, 어떤 출제자든 동형접합을 두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어요. 자 동형접합을 보니까 라지 A하고 라지 A가 있고 여기는 스몰 A와 스몰 A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라지 D, 동형접합이 눈에 보이고요. 그러면 라지 A만 있다는 얘기는 스몰 A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남아있는 나머지 세포 1번의 세포 되게 중요하게 자 1번의 세포를 확인할 때 여기에서 스몰 A 유전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 나와있는 2번의 개체에서는 라지 A밖에 없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지고 있는 세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거잖아. 아 그래서 여기 스몰 A를 가지고 있었던 이들이 바로 남자 P의 세포였고 또 다른 남자 P의 세포로부터 나왔던 핵상 N이 스몰 A를 가졌던 1번의 세포였구나 라고 얘기를 해서 남자의 세포가 여기 나와있는 1번하고 그 다음에 또 3번이 되고 여자의 세포가 바로 2번의 세포가 여자의 세포였다. 여기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나와있는 것 중에 2번의 세포는 P의 세포가 아니라 Q의 세포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지. 자 여기까지 잘 갔는데 선생님 제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찾아냈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려웠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자 여기 나와있는 이 용어나 이 글자를 놓친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전 자형이 최대 4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두 가지의 형질은 5번 염색체 위에 연관되어 있고 나머지 한 개가 7번 염색체 위에 독립해 있다. 자 연관되고 독립해 있는데 그 안에 유전 자형이 최대 4가지 라고 얘기를 하는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3번 자 선생님이 간단하게 오답부터 잠깐 제시해 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이영접합이라고 얘기하는 나의 형질이 있습니다. 선생님 옆에다가 자 가와 나와 다 형질 가나다의 형질 중에서도 보면 나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라지 b, 스몰, b를 독립으로 두게 되면요.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 자형의 종류는요. 라지 b, 그리고 라지 b, 스몰, b, 스몰, b 벌써 유전 자형의 종류 여러분 유전 자형이냐 표현형이냐 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유전 자형의 가지수가 3가지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3 곱하기 뭘 해서 최대 유전 자형의 종류가 4가지가 나올 수가 없지.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이와 같은 논리로 자 문제 안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유전 자형의 종류가 총 4가지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말은 자 선생님이 옆에다가 물론 이게 강좌였으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쉽게 해설 강의이다 보니까 최대한 열심히 선생님이 그 안에 있는 개념의 논리를 설명은 하되 간결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아래 유전 자형의 종류라고 얘기했을 때는 2가지 곱하기 2가지거나 4가지 곱하기 1가지여야 되는데 문제에서 유전 자형의 종류라고 얘기했을 때 문제 여기에서는 이미 유전 자형의 종류가 3가지 나오게 되고 여기에서 유전 자형의 종류가 2가지 라지 D 라지 D 거나 라지 D 스몰 D 두 가지 나온다 할지라도 가와 나 연관되어 있던 만약 가와 나에서 유전 자형의 종류가 2가지를 넘어가죠. 3가지 그래서 정답은 가의 유전자가 라지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그래서 이와 같은 자녀에게서 가의 유전자형의 종류는 라지 A 스몰 A로 정확하게 한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 그러면 B하고 그 다음에 D B와 D가 연관되어서 나와 다발연이 연관되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것까지 그리고 위에 선생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자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 일단 여자인 경우라면 라지 B 스몰 B 라지 D와 라지 D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관의 형태를 우리가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었는데 남자였던 아버지는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데 고맙게 자 아버지가 라지 B와 스몰 D 핵상이 N인 세포에서 라지 B와 스몰 D가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상동이 분리되어서 상동이 분리되어서 라지 B와 스몰 D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염색체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유전자는 라지 B와 스몰 D 스몰 B와 라지 D 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관의 형태도 다 찾아낼 수가 있고 자 그 안에서 유전자형의 종류 역시나 각각의 표현이요 유전자형의 종류 몇 가지가 나온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가지 나온다 이렇게 전체적인 논리가 자 동그라미 1번 우리는 자 OX의 문제를 통해서 핵상 찾았고 그러면 이런 동형접합을 통해 개체가 누구의 개체가 자 이와 같은 세포가 되는지 확인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 되게 중요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유전자형의 종류가 네 가지였다 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유전자형의 종류가 네 가지 되려면 여기서는 세 가지 여기서는 두 가지 그럼 나머지가 두 가지여야 되는데 두 가지가 나오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정답은 자 독립 즉 여기에서 한 가지 그리고 이대로부터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유추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뒤쪽에 라지 B와 라지 B와 스몰 D는 모두 5번 염색체 위에 있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보기 기억 맞는 말이고 니은 틀렸고 가나다 중에 적어도 두 가지의 유전자형을 이영접합으로 가질 확률은 여러분 먼저 가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가인 경우라면 모든 자녀는 아빠 엄마가 모두 다 라지에 라지에 스몰에이 스몰에이이다 보니까 이영접합인 것이 이미 확정이에요 이영접합이면 나머지에서 이영접합이 적어도 두 가지 라는 얘기는 여러분 적어도라고 얘기하는 말은 적어도는 예를 들어서 적어도 만원은 주셔야죠 그 안엔 2만원이면 더 좋고 뭐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해서 결국 적어도 두 가지의 형들이 이영접합 그러면 세 가지의 형들이 이영접합 이 모두를 다 포함해서 나타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더니 이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 중에 모두 다 여러분 보시면 각각의 선생님이 색깔로 좀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분홍 자 여기를 또 분홍 로 만나게 되면요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라지 B 스몰 B 이영접합이고 라지 D 라지 D 동형접합이죠 그러면 라지 B 스몰 B 이영접합 하나랑 나머지 이영접합 적어도 두 가지 자 그 다음에 또 분홍과 흰색 그 다음에 분홍과 흰색 그 다음에 분홍과 흰색 그 다음에 흰색과 흰색을 비교했을 때 딱 유일하게 뭐만 빼고 스몰 B B 라지 D D 라고 얘기하는 이와 같이 동형접합으로 나왔던 이 한 가지 빼고는 모두 다 이영접합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문제안의 정답인 자 4분의 3 4가지 경우 중에 스몰 B B와 라지 D D를 만들었던 한 가지만 제외하고 나면 모두 다 적어도 두 가지가 이영접합인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고 선생님이 문제풀이를 할 때 보통 1번하고 2번하고 3번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순서를 선생님 문제풀이에서는 꼭 좀 정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야지 애들이 복습할 때도 편하더라고